여러분이 흥이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흥이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흥이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흥이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열기가 황당한 흥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열기가 황당한 흥이 끝입니다. 현재 인화당이시네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한 몸에 둘러진 또 한 분의 배속수준 시상자입니다. 나 좀 잘 수 있어. 축하합니다. 이찬원 씨 축하합니다. 이찬원 씨 이찬원 씨 이 상대에 뭐해 상대에 NoLz 리스 제완원 이 상대에 뭐해 리스 제완원 인정 수능 오늘의 상대에 관리하는 기자가 생각해 주시면 지금 이 상대에 뭐해 이 상대에 뭐해 재완원 이제 수능 네, 안녕하십니까 이 상대에 뭐해 예, 일상대에 뭐해 예, 일상대에 뭐해 이번에 TGNA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사시대에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색깔본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사연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올해 초에 제가 직접 작사 작곡 프로젝트 시행한 곡을 발표할 때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정말 제 노래를 마리아 마리아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 저희 팬 여러분들 우리 찬스에 대해 우리 찬스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찬스에 대해 가장 천임없이 지원 받기지 않는 우리 TLN 컨테인먼트 조진영 사장님을 기록한 우리 식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항상 저를 이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 오시는 우리 헤베코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내년 KJMA도 초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수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 KJMA의 오늘의 파워풀한 성장에서 마스트로 어라이씨의 한편으로 이 순간을 위해서 마스트로까지 모셨는데요 지금까지 3단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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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여성 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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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팬분들이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티스트 팬분들이 많은 아티스트 팬분들이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 스파브이 있고요 그리고 이찬 언니 소원님 아티스트 이번에는 비거스디깅 아티스트 부분인데요 최고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아티스트 중에 최다 투표로 선정된 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분을 비거스디깅 아티스트로 뽑아주셨을지 한번 만나볼까요 유영아 이찬 언니 우여우 무우 우여우 크다 너는 지하 인상 추억은 도 히트 투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분이사 KGMA 이렇게 훌륭한 아티스트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보냈는데 이렇게 또 수상 때에 두 번이나 설 수 있게 되니까 참 기분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더욱더 반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가수가 무대에 존재하는 이유는 가수의 노래를 들어주는 청중이 있고 때리 기세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찬원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들 여러분들 찬스. 마지막으로 이찬원 인생에 둘러간 찬스가 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찬원 노래를 들어주는 단 한 명의 댄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노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원 ax, 선 차라리 chakra x4 이찬원 ax, 선 차라리 chakra x3 이찬원 ax, 선 차라리 chakra chodzi 다음은 팬투표 신사 하는 부분이죠.. 이찬원 x 5 모든 사람들 되게 다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팬분들 덕분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할 만하여 우리 둘이서 끝내 명장을 써 영원한 신수 그대여 영원한 신수 그대여 영원한 신수 그대여 내 최고 인지사는 리창원입니다 영원한 신수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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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벌써 3번째 오르게 되는데요. 고마워! 이렇게 피아리사 5개나 받을 수 있도록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서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만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당에 이기까지 많은 분들의 공급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녀에서도 저를 사랑해주신 우리 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팩캐스트 최고인기상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출근한 팩캐스트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 번 찬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백설백 선화와 본의ques 5개월 5개월 4년 만에 baixo agg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무더 시장식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